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형 천체 망원경을 이용해서 묵송의 질량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지난 12월 13일 제주융합과학연구원에서 제주지역 교사분들과 함께 했던 포크샵의 후속편입니다 멋진 곳에서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선생님들과 연구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에 도착해서는 제주시청 앞에 있는 라마다 시티호텔에서 1박을 했는데 쾌적하고 조용해서 편하게 강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녁 겸 점심으로 해삼 성게 물회와 갈칫국을 먹었는데 갈칫국이 참으로 맛있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초청해 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워크샵 당일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묵송의 질량을 구하지도 못했고 묵송의 위성인 이후의 공전 궤도와 관련된 내용도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좀 더 부충을 했으니까 잘 보시고 그리고 좀 수정된 내용도 있어요 잘 보시고 참조하시고 학생들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진은 스텔라리온 배경화면을 위해서 촬영한 연구원 주변의 360도 파노라마 사진 중에 일부입니다 워크샵 강의를 마치고 서울에 복귀했는데 뭔가 약간 좀 찜찜했습니다 그날 제대로 결론을 못 내린 것도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관측 자료를 보여주지 못해서 선생님들에게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서울에 복귀하고서 제가 망원경을 소형 망원경을 사용해서 관측을 해야 되는데 그날은 SCT 8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주제화도 어긋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작은 망원경 70mm 스카이로버 350mm 소형 망원경을 이용해서 목성의 위성의 운동을 촬영했습니다 강의 준비 때문에 촬영했던 자료에 며칠 더 촬영을 더해서 추가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동영상 자료가 추가돼서 좀 더 생동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목성위성의 동영상은 강의 당일날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복귀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촬영한 그 목성위성의 공전 모습을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 위성의 동영상은 12월 10일 7시부터 7시대부터 촬영을 시작해가지고 매일 한 컷 정도는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 15일까지 12월 15일에는 새벽녘에 촬영을 했는데 새벽에 촬영한 걸 마지막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촬영한 영상 중 쓸만한 것을 골라서 포토샵 GIF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후의 공전 주기와 궤도 장반경을 구할 수 있었고 뒤에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됩니다 워크숍 당일 제가 강의할 때도 권판적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권판적도의 개념을 모르시면 천체마원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권판적도의 기본 개념은 광소자 즉 CCD 칩 사이즈와 관련이 있는데 CCD 칩 사이즈를 알려면 픽셀의 크기와 화소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픽셀의 크기에 화소수를 곱하면 권판의 크기 즉 CCD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강의 당일에는 풀프레임 CCD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풀리3 아주 작은 CCD를 가지고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습 자료를 만드는데 사용한 망원경은 학습 주제에 맞게 소형 망원경 구경이 70mm이고 초점거리가 350mm 밖에 안되는 아주 작은 스카이로버 망원경을 사용했습니다 카메라는 칩 사이즈는 작지만 성능이 우수한 포인트 그레이사의 풀리3를 사용했는데 제가 행성 촬영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강의 자료에는 8인치 SCD 경통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소형 망원경을 사용해서 초점거리와 350mm으로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용한 망원경과 카메라의 사이즈, 화각 등을 직접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스텔라리움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스텔라리움을 구동시킨 다음에 시간을 멈춰놓고 그리고 목성으로 이동해서 목성을 중심에 넣고 그리고 추적모드를 적도의식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스텔라리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벤치모양의 설정창에 들어가서 망원경 탭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망원경에 초점거리와 구경을 입력하고 망원경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저는 스카이로버 70mm에 해당되는 350mm와 70mm를 각각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고자 하는 망원경의 정보는 입력이 됐고요 다음은 카메라로 넘어갑니다 카메라는 센서로 되어 있는데 센서 창을 열면 X축 Y축의 해상도와 그리고 카메라의 X축 Y축의 크기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픽셀 수와 픽셀의 크기를 알면 이거를 넣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사용하는 플리3 소형 동영상 카메라에 정보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등록한 망원경을 통과한 상의 크기가 자신이 사용하는 센서 이미지 상에 투영되서 크기가 표현이 됩니다 지금 보는 영상이 스카이로버 70mm를 사용했을 때 플리3 센서에 투영된 목성과 목성의 위성들의 이미지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봤는데 목성 위성들의 이미지가 센서 바깥으로 튀어나갈 정도로 크게 보인다면 망원경의 초점거리가 너무 길거나 센서의 크기가 너무 작은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목성 위성을 촬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점거리가 짧은 망원경을 사용하거나 이미지 센서가 더 큰 센서가 달린 카메라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볼 때 제가 사용하는 350mm 초점거리 망원경보다 약간 길어서 대략 한 500mm 정도 되면 센서에 꽉 차게 목성과 목성 위성이 찍힐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500mm대 망원경을 사용해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제는 검판 속도를 산출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검판 속도라는 것은 내가 사용하는 망원경을 통과한 이미지가 센서에 어떻게 투영되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실제 이것은 모니터 상에 나타나는 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니터 상에 나타난다는 것은 센서가 인식한 크기를 일정한 배율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실제 크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센서가 인식한 그 크기 자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검판 속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센서에 투영된 이미지의 크기를 구하는 검판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망원경의 초점 거리에다가 0.01754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 공식은 앞에 강의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mm 구절 망원경의 경우에는 검판 속도가 1도에 해당되는 거리가 6.1mm에 해당됩니다 즉 이 얘기는 하늘의 1도 각거리를 갖는 거리가 검판 즉 이미지 센서 상에 6.1mm로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역으로 해서는 검판의 1mm에 해당되는 각거리는 0.164도 또는 5.90 곱하기 10의 제곱 초에 해당된다는 거죠 지금 보는 목성과 위성의 이미지는 모니터로 확대되어 보이는 것이고 실제 플리스리 카메라는 가로 4.8mm 세로 3.8mm로 아주 작은 사이즈에 불과합니다 실제 350mm 구절 망원경과 플리스리 카메라로 촬영한 목성 위성인 이후의 위치를 지금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 때 숙거리가 좌측 우측으로 가장 멀때를 표시하고 있는데 총 3차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3개를 평균 내에서 장반경을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목성 위성 이후가 목성 기준으로 좌측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와 우측으로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를 이때의 거리를 계산하면 장경이 되고 이거 절반을 취하면 장반경이 되겠죠 이후가 양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두 날짜에 해당되는 파일을 포토샵의 네이어로 설정한 다음에 브랜딩 모드를 라이튼으로 처리하면 두 날짜의 모든 위성의 위치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이미지를 출력할 때는 100% 확대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실사이즈로 출력을 하면 가로 세로가 4.8 곱하기 3.8mm 밖에 안되기 때문에 너무 작게 나와서 크기를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플리3의 실제 건반 사이즈이고 지금 보는 것은 100배 확대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사이즈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미지가 검판이 100배 확대된 이미지고 이 이미지를 흑백을 반전시켜서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인쇄를 하게 됩니다 인쇄할 때는 실제 사이즈와 같게 인쇄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출력한 인쇄물을 가지고 이후간의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 보니까 42mm 정도가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지를 100배 확대를 했기 때문에 원상태로 100배 축소시키면 0.42mm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0.42mm에 앞에서 본 5.90x10의 제곱초를 곱해서 실제 0.42mm에 해당되는 각거리를 환산을 해냅니다 이렇게 구해진 위성 이후의 장경에 해당되는 각거리에 목성까지의 거리를 대입해서 목성 이후의 장경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목성 이후의 장경의 절반을 장반경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앞에서 관측한 양쪽으로 최대로 멀리 떨어진 장경에 해당되는 시간을 두 배를 하면 공전주의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케플러 법칙에 여기서 구한 공전주의와 장반경의 길이를 넣고 케플러 법칙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측정한 데이터로는 그렇게 썩 좋은 결과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정교하게 관측하고 그 자료를 활용한다면 목성의 실제 값에 근사치에 가까운 질량값을 얻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복습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거나 이 작은 망원경으로 목성의 질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어 어 어 어 어 어 감사합니다.